사람들을 현역해서 위패를 파늘고 그리고 천도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떴다 방식으로 이쪽저쪽 옮겨다니면서 하시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후화무치함을 창피한 줄을 모르는 그러한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비구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 왕사성의 사람들 젊은 청년들 약 12만 명이 출가를 하면서 왕사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부처님께 합니다. 저 석가족 때문에 나의 자식과 나의 남편이 전부 다 출가를 해버리고 그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처님을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을 떠나서 다키나니라 지방으로 떠날 것을 결심을 하십니다. 그때 떠나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혼자 살 수 있는 비구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첫 번째로 10년 이하의 비구들은 비록 구족계를 받았더라도 10년이 되지 않은 비구들은 다른 서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된 비구들은 혼자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도 또 부처님께서 단서를 하나 붙이시죠. 뭔가 하면 바로 비록 10년이 되지 않고 5년 이상 된 비구들 어떤 비구들이냐면 청명하고 유능한 그러한 비구들은 혼자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왕사성을 떠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살 수 있는 비구는 이러한 5가지 고리를 갖추어야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계율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산매와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을 지닌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5가지 청정한 계율을 갖춘 자들은 혼자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어서 5가지 고리를 갖추어야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 고리는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셋째 창피함을 알고 넷째 열심히 정진하고 다섯 번째 알아차림을 꾸준히 하는 자라야지 혼자서 살 수 있는 5가지 고리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나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은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하시죠. 5금과 5렉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다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 그리고 우리 상가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혼자서 살 수 있는 비구 또한 첫 번째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부끄러움을 아는 스님들이 되어야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따지면 지금 대한불교 조교 중에 스님들 과연 몇 분이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스님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제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너무 나가는 스님들이 있죠. 사람들을 현역해서 위패를 파늘고 그리고 천도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떴다 방식으로 이쪽저쪽 옮겨다니면서 하시는 정말 스님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단 내에서 우리 조교족 내에서는 어떠한 스님들이 있는가 우리가 공찰 주지로 나가면 한만기에 4년을 삽니다. 4년을 사는데 이 한만기가 아니라 세만기, 네만기씩 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만기, 네만기 하면 그게 무슨 공찰입니까? 개인 사찰이지. 4년씩 3번을 공찰을 산다고 하면 12년을 자기가 혼자서 그 절에서 살아가는 게 됩니다. 네만기를 하면 16년을 자기 혼자서 그 절을 독차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후암무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애들이 대한불교 조교 중에 굉장히 많죠. 요즘 기본 2만기는 기본으로 알고 세만기, 네만기, 시험진에는 다섯만기까지 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다섯만기 같으면 20년입니다. 20년을 자기 혼자서 그 공찰을 차지해서 살면 그 밑에서 커올라는 후악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자기 밑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성이나 하고 자기한테 아부나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후암무채함을 창피한 줄을 모르는 그러한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고리를 갖추어야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혼자서 살 수 있는 스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 부처님께서 혼자서 살 수 있는 비구 다섯 가지 고리는 첫째 믿음이 있고, 둘째 부끄러움을 알고, 셋째 창피함을 알아야 되고, 넷째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다섯 번째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러한 비구는 비록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도 혼자 살 수 있다. 그리고 비록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구들은 혼자서 살면 안 된다. 공동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부처님의 혼자 살 수 있는 다섯 가지 고리에 해당되는 스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어서 또 다른 다섯 가지 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개행이 훌륭하고, 둘째 행동이 훌륭하고, 셋째 훌륭한 견해를 갖추고, 넷째 많이 배우고, 다섯 번째 지혜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개율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예루가야 될 때 맞지마니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지게만 잘 지켜도 우리는 예루가야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훌륭한 개행, 지게를 잘 지키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도 된다. 그리고 훌륭한 행동을 하고 사견에 빠지지 않는다. 사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견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있다 없다, 그리고 윤회를 난 못 믿겠다라든지, 아니면 당견과 상견, 아니야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윤회하는 뭔가가 있다, 이런 걸 믿으면 전부 다 사견입니다. 그래 따지면 우리 대한불교 조교종 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승불교를 믿는 모든 스님들은 다 사견에 빠진 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회식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견론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육식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칠식과 팔식을 이야기합니다. 팔식은 아래야식이라 그래서 다음 생으로 이 아래야식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불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벌써 틀렸는 겁니다. 그래서 자승이라든지 불승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남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없다. 바로 죄행무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치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아래야식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죽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산다. 영혼과 같은 개념과 유사하죠. 이러한 것을 믿는 사견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승불교 대한불교 조교종 뿐만이 아니라 유식론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아래야식을 믿는다든지 말라식을 믿는 어떠한 우리 생각이 저장고가 있다고 믿고 이것이 다음 생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고 믿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장 큰 현재 보이는 사견이 되겠습니다. 혼자 살고 올 수 있는 비구는 바로 지계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르침, 산법인, 사승제, 팔정도, 그리고 연기법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스님들이야말로 혼자 살 수 있는 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라. 뭐를 많이 배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지혜는 바로 빤냐가 되겠습니다. 그 빤냐는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사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혼자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떠났죠. 왕사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섯 가지 고려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잘못을 알고 그리고 잘못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가벼움을 알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무거움을 알고 그리고 계율을 잘 전수받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을 알고 그리고 잘못이 아닌 것을 알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정견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까 다섯 가지 고려 중에서 말씀드린 사견에 빠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견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못을 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 바르지 않은 행동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비구는 혼자 자율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분명히 잘 전수받고 잘 지키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비구는 혼자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리를 잘 갖춘 비구들은 비록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이만 되어도 그리고 청명하고 유능하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성불교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유식론에 빠져서 그리고 제8식 아래야식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제9식까지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견이고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곡, 그리고 재범모하를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뭔가 용원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견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견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스스로 혼자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비구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혼자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비구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큰절에서. 큰절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은 사견이라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서로 탕마하면서 탕마는 서로 지적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걸 탕마라고 합니다. 탕마는 병아리가 계란에서 이렇게 부화가 될 때 새끼가 혼자서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할 때 그 혼자서 힘이 드니까 어미가 바깥에서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같이 쪼아줍니다. 그것을 보고 쪼울 탕이라 그래서 쫓는다라고 그래서 계란을 비유해서 탕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혼자 살 수 없는 비구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스스로 그러한 명예욕이나 공찰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공동체로 들어가서 큰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항상 계율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혹시 어떠한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어떠한 사견에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창피함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며 그리고 항상 삿대하는 중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혼자 살 수 있는 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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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